주디 공주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알라딘이 결혼을 하자고 하는데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봐야겠어. 수상한 마법사가 나타나서 공주를 속이고 램프를 빼앗아갔어. 이제 램프의 주인은 나다! 마법사는 궁전과 함께 공주를 데려갔고 알라딘은 양탄자를 타고 날아갔어. 알라딘은 공주를 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괴도 울프는 어떻게 될까? 주디스의 퀴즈쇼 제10화 알라딘 램프의 유정 2 많이 기대해줘!